어 뭐야! 와하핳하핳 뭐야 이거 왜 맞아? 맞아 야 보스절이다 아핳하핳핳핳핳 왜 내려져 갑자기 야 뭐야! 내 보스 기절했다! 어어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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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하나 유튜브가 오케이! 가자! 자 그럼 렉스는 알파렉스는 예이석 풀어주기로 하죠 옅 탱킹 오줬다 이걸로 보스같은거 막 잡고 해야되겠다 보스같은거 탱킹하면서 앙구독디 앙따봉띠 앙 알림띠 불쌤 좀 작업장에 옮기죠 다음 다음 여보세요 이제 받았네요 몰랐네요 네? 네 갑시다 지금 바로 갑니까? 아 그럼 바로 가야죠 아 네 저 집에서 지금 불쌤 겁나 많아서 정리 중이었어요 불쌤이 저 도착했습니다 네 제가 캣찰이라서 조금 늘립니다 아 많이 챙기셨구나 네 테크 깨러 가려고요 부스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갑니다 저번에 내가 거지라고 놀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테크 뚫으셔가지고 아 캣찰 어 아 감사합니다 뭐야 캣찰이었구나 방금 내 집에 있던 아 저희 둘이 가는 거예요? 그럼요 아 아 뭐예요 괜찮은 거야? 어떻게 그냥 이렇게 타고 있으면 되나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다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제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방풀러 한 명도 안 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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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도도도 가질 것 같은데 뭔가? 빵 점점 우리가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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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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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거 그냥 휘날리면 됨 어 뭐야 와 하하하 뭐야 이거 아 맞아 맞아 아 아 여러분 구경하는 거야? 어 락닉스 어디가 어 어 어 어 어 안돼 으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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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대박 난 뭐하지? 난 드래곤 잡고 있어야지 야 빠바바바바바바 오 댐지 많이 들어가네 생각보다 어우 되게 오래 걸리네 오오 그만 데미지 뭐야 하하하 와 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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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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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가자 도도도도도로 근데 우리 저희 적인데 같이 깨져요? 그럼요 같이 깨지죠 아 진짜요? 오오 원래 보스 막 갈때 공식서버에서도 막 몰래 들어가고 그래요 아 진짜요? 깨뜨려 깨뜨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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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깼습니다 한 마리 잡았고 사실 드래곤만 잡으면 되긴 하지만 오케이 이것도 잡죠 아 뜨거워 아 그러니까 불쎄 나는 마비 숫자 안오니까 고민 없겠네 아 진짜 이지한의 멸종모드 보스는 왜 내려져 갑자기 야 뭐야 내 보스 기절했다 왜 기절해 억울해 여분 챙겨오셨습니까 억울해 없습니다 저희가 남은 개철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캐리해야 되겠다 가자 가자 메가픽테크스 구리네 저 이거 푸는거 있는데 흥분제 3개 있네 안갖고 왔네 내가 금방 풀려요 보스류라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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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불쌍 없었으면 못겠네요 아하하하 생각하니까 그러네 다음 다음 불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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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들 포드에 넣을 수 없으면 좋을텐데 이제 집에 오면은 그럼 이제 공백님 공백님 이거 다른 이런 막 제작기구들 있죠 이거 집 다시 지을거거든요 이제 어 이제 시테크실드 깔거니까 좀 넓게 이제 천장이 좀 열린 상태로 이제 지을거에요 아시겠죠 그니까 좀 뭐지 막 그 에어컨이나 막 그런 아이템들 있죠 그런거 좀 수거해주세요 오우 깜짝아 오우 우와 왜 부서져 아 이거 그냥 일반 벽으로 해놓은거구나 이거는 상관없어 그럼 제가 톡에 더 넓게 깔겠습니다 지워보자 오케이 무슨 드래곤 잡았다고요 에이 저희랑 무슨 일을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하는거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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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아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벌써 드래곤 잡았어 여기다가 그 테크 깔고요 일단 깔아주고 테크 발전기를 만들죠 원소 끌어보아 어 테크 발전기 폴리머가 부족해 와 내가 이런거 많이 안해놔가지고 와 폴리머 괴러가야되나 이건 버려요 이제 오케이 옥상아 젤 크게 이렇게 하면은 어느정도 보호가 되겠죠 이제 테러는 이제 테크 쉴드 막아줍니다 됐어요 아늑하죠 제가 괜히 천장이나 그런거 없앨 없앨려고 한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아늑함의 차이가 좀 커요 진짜 테크 막 이렇게 뭐지 천장 뚫어놓은거랑 안 뚫어놓은거랑 다음 다음 트랜스미터 자 만들자 좋았어요 됐다 디노스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걸 만들려고 막 막 이런 TV에서는 테크를 깨요 S플러스가 들어간 모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디노스캔으로 테크를 깨음으로써 이제 S플러스 테크 트랜스미터를 만들고 그래서 이 트랜스미터에서 이제 디노스캔으로 이제 원하는 공룡들 검색해서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 한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메가피테쿠스 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메가피테쿠스가 없는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원하는 공룡을 이제 찾아서 이제 더 이제 원하는거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디노스캔이었습니다 다음 다음 아 뭐 더 없나 한번 할거 오 골든도도다 오 영상 하나 유튜브가 오케이 가자 네 골든도도가 갑자기 나온게 보였습니다 골든도도로 테이밍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도도는 뭐 먹지 아 솔직히 이거 지금 방프라곤 사람 이거 하지 말자 어 스틸하지 말자 이건 진지하다 이건 이건 유튜브 각이야 진짜 방해하면 안돼 골든도도 그 처음에 나왔던 아누나키 모드에 있는 골든도도가 아니라 진짜 골든도도예요 멸종모드에서 나오는 저거 저거 저기 저있다 오케 발견 와 생긴거봐 진짜 삐까분쩍하네 황금 이스터리 알이랑 기본식물 오 기본식물로 되네 기본식물이 근데 뭐지 기본식물이 뭘까 한번 가져와봤는데 당근이랑 기본식물이 그거 아닌가 진짜 당근 그거 잘 물어있네 한번 한번 당근이랑 감자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어 당근 안 먹고 감자 감자도 안 먹네 아 기본식물이 뭐지 기본식물이 뭐지 기본식물이 뭔지 모르겠다 이스페로니의 알이나 기본식물 기본식물 4개인데 기본식물이 뭔지 모르겠고 이스페로니의 알 3개 그리고 한방테임이 되는 그 초식 그 초록세를 구하면 된대요 그럼 일단은 이스페로니는 원래 찾기 힘든데 이걸로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 이스페로니스 3마리 있네 다음 다음 물고 아씨 야 물고기를 끌고 와서 뭐 그래 뭐야 제누기로 뭐 된다며 왜 안되는 거야 가자 가자 큰예다 아니 이거 잡은거 가지고 에임 덜덜이래 기본이에요 기본 뭐야 96%밖에 안 올라? 헐 에반데 진짜 조금밖에 안오르네 제 테이밍이 원래 어려운건 얘가 보다 이 진짜 테이밍이 좀 힘드네 얘가 진짜 너무 안먹네 얘 안커다니냐구요 스컷이야 안커다니 못받는다고요 괜히 죽고 있었던거야? 기절시키는거 안되나 한번 기절시켜보자 한마리 기절시켜보고 한번 봐보죠 테이밍이 기절로 되나? 어쩌라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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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꼽으면 강해지시던가요 안되네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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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도둑 어디갔지 근데? 설마 나 이거 만약에 이거 주.. 이거 뭐지? 죽었으면 나 빡.. 빡 좀 하고 빡 좀 하고 서버 너 꺼버려야지 아 누가 죽였어 아 진짜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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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입 취소 도둑 오뉘 아이라 도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